음악 우선은 저는 이런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게 되면 그래도 이런 건 알고 가셔야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서 제일 먼저 거론되는 게 하나의 시스템을 소개해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를 기획하고 설계하고 공사하고 유지보수하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태양광 발전 설비라고 얘기해 막연하게 그냥 모듈이야 인버터야 한 잔에 연결하겠지 이렇게 연결하시는 것보다는 사실상 실제 어떤 발전소를 하나의 예를 든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한 번씩 보시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아서 소개해드립니다 이건 시와 태양광 발전 설비입니다 사실상 용량이라고 얘기하면 사실상 발전소라고 얘기하면 용량이라는 말이 먼저 나오죠 그래서 1.2메가와트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저는 네 가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부지에 어떠한 시설물이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전력사용 시설물이라고 발전소라는 게 구축되어 있고 그게 이렇게 생겼네 이것만 따로 존재하는 건가? 아니지 이거 결국은 어느 가구라고 하는 어떠한 수용가라고 하는 곳에 전기를 공급하는 거지 이렇게 이어지는 크게 네 가지의 형태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우선은 딱 이런 땅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이걸 부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가 태양광 발전 설비를 하게 되면 이러한 부지를 선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구매도 하시고 또는 토목공사를 통해서 사실상 평탄작업이라든지 옹벽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완료하셔야 합니다 이걸 우리가 사실상 토목공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은요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파랗게 설치되어 있는 이걸 우리가 태양광 모듈 그리고 연이어 있는 걸 우리가 어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어레이가 혼자서 있는 건 아니죠 어떠한 구조물이라고 하는 것 위에 장착, 정착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구조가 든든한 거야? 아니면 바람 불면 쓰러지는 거 아니야? 넘어가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고민하는 맞습니다 구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네요 그 다음은요 사실상 메가와트라든지 메가와트 아워라든지 300가구 정도 되는 가구의 전력을 공급하네 전체적인 사용시설물 자체가 전력 사용시설물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인 전기라고 하는 것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겠네요 이 부분이 가장 조금 어려운 부분입니다 물론 전기하고 관련된 업무를 종사하시는 분들은 익숙하실 겁니다 메가와트라든지 또는 키로와트라든지 와트 아워라든지 전류라든지 전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익숙하실 수 있는데 보통 그쪽에서 근무하지 않으신 분들은 배터리 용량은 얼마인데 우리 집은 220인데 딱 여기까지가 전기의 상식일 거라고는 생각은 안 하지만 어쨌든 그 정도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용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걸 우리에게 물어보는 게 문제죠 그래서 전기하고 관련된 부분은 좀 공부를 해두셔야 합니다 왜요? 전부 다 전력 사용시설물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전기의 비중이 생각보다 출제의 빈도가 높습니다 전력 사용시설물을 설계하시는 거고요 전력 사용시설물을 공사하시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계획을 하고 유지보스를 하는 거기 때문에 매 물어보는 게 다 전기하고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금 전기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부분은 어쨌든 제가 가능한 설명을 좀 잘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는데 여기에는 사실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용량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혹시 전기실 찾으셨나요? 전기실이 어딨냐라고 하면 이 1.2MW라고 하는 발전소의 전기실이 이거 있는데 이걸 우리가 5개 전기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실상 명칭 자체는 우리가 송수전 설비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게 5개에 설치가 돼 있어서 5개 송수전 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건물은 이거는요 사실은 건물이 지어진다는 건 사실상 지금보다도 용량이 한 10배 정도 높아야 좀 더 커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용량이라고 하는 물론 지금도 대용량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조금 이제 1.2MW 정도 되니까 사실은 우리가 친숙하게 태양광 발전 설비 우리 농촌에 조금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거 뭐 가끔 매스컴에서 얘기하는 뭐 연금 뭐 이런 농담 아닌 농담을 하면서 하는 그 설비 용량이 100kW입니다 그래서 100kW니까 그렇죠 몇 배인가요? 우리가 만 킬로와트니까 그렇죠 100배 정도 되는 거죠 이 사이즈가 우리가 얘기하는 그 100kW 제일 작은 단위의 태양광 발전 설비의 100배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죠 부지도 커지고 설비도 커지고 전기실도 그렇게 크진 않고 어쨌든 이 정도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억보다도 더 커진 지금 이거보다 사실상 10배가 더 커진 거여야 전기실에 지붕을 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공부를 하셔야 된다 하지만 우리 원칙 하나 말씀드렸었죠 1, 2, 3 그렇죠 3원칙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하나 있었죠 어떤 거요? 예 맞어요 우리는 시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위주 관련된 중요한 사항들만 좀 보자 뭐 이런 얘기니까 너무 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되셨죠? 그럼 예를 조금 정리해 볼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태양광 발전 설비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중요한 설비라고 얘기하면 토목공사가 있고 구조물에 대한 설치가 있고 전기공사와 건축공사 이렇게 나누어진다 가장 핵심적인 건 사실상 토목공사이죠 왜요? 땅이 없으면 뭐든지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사실상 부지를 조성한다든지 그 다음이에요 거기에 해당되는 옹벽이라든지 범면이라든지 또는 울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구획하고 설계하는 부분은 왜 토목 관련된 분들이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토목 분야와 협업을 하셔야 돼요 되셨죠? 그렇게 해서 부지가 조성이 되면 그 위에 기초를 세우고 구조물을 올리고 그 위에 모두를 장착할 수 있는 구조까지 만들어 놓는 걸 우리가 구조분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구조공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또 누구랑 협업을 해야 되느냐? 예, 구조분야에 있는 분들과 협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때 설치되는 모든 사용시설물은 전력 사용시설물이다 그래서 사실상 그때의 용량이 얼마가 되는지 그때의 모두를 어떻게 직병열로 연결해야 되는지 사실상 인버터는 어떻게 설치해야 되는지 어떻게 매칭을 시켜야 되는지 그때의 간선이라든지 송수전 설비 용량을 어떻게 결정하는지 이런 부분들은 다 전기 분야하고 협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사실상 태양광 발전뿐만 아니라 모든 분야는 전부 다 토목, 구조, 전기, 건축, 기계, 통신 이 모든 분야가 다 같이 협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태양광 발전에서는 이 정도가 우리가 갖고 가야 할 분야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건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붕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패드라든지 이러한 면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사실상 전기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서 그거하고 관련된 내용으로 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사실상 전기 공사를 하기 위한 부지 조성이 되고 구조물 설계가 되고 건축 설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 분야가 생각보다 많이 거론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되는 거고요 사실상 최종적인 인증이라든지 또는 검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가 사실상 여기에 대한 검사가 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전체적인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스템에 대한 개념을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주셨으면 하는 기본 베이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진짜 일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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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